우리 집 놔두고 왜 여기로 뭐 이래? 무슨 얘기하려고? 얘기할게. 내가 이번에 할아버지 생신이 할아버지 생의 마지막 생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해줬지? 종률검사 해봐야 된다면서요. 해봐야 알지만 내 직감으로는 마지막 일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봐. 이래서 우리가 이젠 할아버지를 놔드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빠 왜 이래?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. 장인어른 아무래도 좀 앞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. 어제부터 계속 이래. 미리 준비를 해야지. 아버지 떠나신다면 준비 올 거야?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사태평이야. 사람이 눈앞에서 꼭 죽어야 죽었나보다 할 거야? 그래 그래 알았어. 그래서 뭘 얘기를 하려고? 응. 장례 문제 좀 좀 의논하려고. 장례요? 어. 나중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끼리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내 의견 먼저 말할게. 나는 수목장이 좋을 것 같아. 그게 일반 매장보다 의미도 있고. 수목장이요? 어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.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고. 그리고 생막한 묘지보다는 나무는 생명이니까. 아버지가 진짜 나무로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. 아버지가 진짜 나무를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. 인사드려라. 할아버지는 이 나무가 되셨으니까. 아버지. 괜히 놈은 콩콩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. 기호 저 놈은 한 달 전에 제대를 했어요. 아유 아버지, 근데 왜 이렇게 야이셨어? 땅에서 약물을 좀 많이 빨아들이시지. 아 근데 이게 뭐예요? 거칠 거칠 없네. 자, 겉으로 결정하자. 수목장이냐 일반 매장이냐. 수목장이 좋은 사람. 저기. 자네는 수목장인가? 아니요. 그런데 왜 손을 들어? 그게 수목장으로 할지 일반 매장으로 할지는 할아버님께서 직접 결정하실 일이지. 저희가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. 어쩌면 할아버님께서는 겐지스 강가에서 화장을 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나지나 엄마한테? 네. 자신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그 아줌마가 진짜 우리 편인지 테스트 해볼 겸 정보를 한번 캐내게 보는 건 어때요? 괜찮은 것 같은데요. 그래? 나지나 엄마라. 근데 아직 매일 안 왔어? 네가 거기 앉아있고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이상하잖아. 아직이야. 근데 이자의자라 그런가? 우리 의자보다 확실히 편하네. 아씨 우리도 이런 의자 주지. 치사하게 의자 몇 푼이나 한다고. 아버지. 응? 그건 뭐야? 아버지 동영상 좀 찍으려고요. 그런건 왜? 아 그냥 찍어서. 아버지 생신 때 들어서 같이 보려고요. 식구들한테 덕담 한마디씩 해주세요. 덕담은 무슨 설날도 아니고요. 에이 해주세요. 식구들 각자한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남기봅시다. 참네. 그래. 애비다. 먼저 수도히 너. 엄살 부리지 말고 남자답게 살아라. 다음 며느리 왕유정. 앞으로 시비한테 더 잘하고 용돈도 지금보다 인상해주길 바란다. 그리고 민혁이 너. 네가 회사를 책임지. 너 왜 이래? 어? 아니 아니요. 계속 거세요. 왜 질질 짜고 그래? 왜? 아니 제가 언제 질질 짜고 그러세요? 야. 야 왜 이래? 왜 그래 인마. 어디 아파? 어? 이틀 후 내 남편 노수동은 기어코 호텔 연화장에서 아버님 93세 생신 잔치를 열었고 총 겸비 3,200이 깨졌다. 그 돈도 초대 가수 섭외가 한데 임희자 대신 모창 가수 임희자가 김덕수 3을 놀이패 대신 경기도 어느 남사당패가 공연을 했기 망정이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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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